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현역 의원 19명이 연루된 의혹을 제기하고, 그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의 실명을 일부 언론이 거론한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검찰은 회의 참석자로 추정되는 명단을 돈봉투를 받은 사람들이라며 특정 언론과 함께 정치 공작을 펼치고 있다면서 언론과 검사에 대해 명예훼손과 피의사실 공표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피의사실 공표죄로 검찰을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